안녕하세요 색소판학교 전광호 입니다. 오늘은 아 이제 그 겨울의 찻집 이라는 곡 에드립을 풀 에드립을 넣어서 꾸밈음과 비브라토 이렇게 넣으면서 저만의 스타일대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겨울의 찻집 그 겨울의 찻집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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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겨울의 첫집 애들이 악보에 나와있는대로 연주를 해보았습니다 이 연주곡의 악보 그겨울의 첫집 이라는 악보 한국만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위의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구요 밑에 제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거기다가 연락을 주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한국이어서 한국에 대한 저작권료나 이런것들도 다 지불을 한 상태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애들이고 수작업으로 편곡을 했기 때문에 저만의 스타일 그리고 비브라톤은 어디에 들어가야되는지 이런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주를 해봤습니다 이 악보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그 다음편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강의를 보셨다면 이 연주를 보셨다면 색소폰학교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고 그 구독하기만 눌러놓으시는 분들 분들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되는게 구독하기 옆에 종 모양이 있어요 그 종 모양을 꼭 누르셔야 다음에 좋은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여러분들께 메시지가 갑니다 아시겠죠? 꼭 그 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